새벽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감흥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또 이 땅 이 백성들 하나님 담비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만물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비들로 다시 회복되고 또 소생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 단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 세대를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태구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부모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강건케 또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된 은혜의 집회 말씀 집회, 찬양 집회, 기도의 집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신과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재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단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단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하심을 선포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그런 타락과 그리고 그로말미 없는 예배의 타락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매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믿음 없는 신앙의 삶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죠 또 어제 말씀해도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너희가 그렇게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이 평강과 그리고 생명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너희 제사장들 내가 너희를 저주할 텐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축복과 예배가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이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이 전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게 될 때 너희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너희들이 받은 그 특권으로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부터 16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타락과 아울러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거기에 속한 공동체의 백성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의 타락 예배의 타락 제사의 타락 예물의 타락 이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 사랑의 율법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율법은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런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그렇게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 간에서도 불성실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유다는 여왁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기 성결은 성소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12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망군의 여왁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왁께서 야곱의 장마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두 번째 제약은 뭐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동일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부온 산당에서의 일천번제로 정말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또 악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로 좀 평화를 누리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속에서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역시 동일하게 그의 아내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영적인 이 믿음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1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행하는 사람들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거기 속한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러면서도 만군의 여왁께 제사를 드려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집에서는 그 아내들은 그러게 하고 있고 자기는 그래도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서 뭐예요? 여왁께 제사를 드려요 만군의 여왁께 예배를 드려요 이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가늠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도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고 있다 형제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그 개명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 통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도 버리고 또 13절에 이런 일도 행하고 있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 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가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이 아주 내면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눈물 울음 탄식 여와의 재단 마치 회개하고 마치 정말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눈물 울음 탄식이 여와께 드리는 이 예배 그 재단의 거룩함을 가리게 됐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이 가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봉얼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이렇게 마치 회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울음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 앞에 봉얼물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까 14절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데 14절에 중반절에 보니 이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 앞에 나와서 봉얼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도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 게임이에요 자신들은 눈물 울음 탄식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봉얼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얼물을 드리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 예식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들이 예배 예식 인도하시면서 서약을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서약이에요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악을 행하냐면 그 아내들을 버리는 거예요 일부일처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농산에서 뭐였죠? 아담 그리고 독청하는 것이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좋아 보이지 다 좋은데 혼자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이불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약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택한 어려서 택한 그 아내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고 소약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는 뭐예요? 다 버리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라서 마지막에 거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거기 중에 누구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지도자들도 그러면서 그 어린 아내들이 그 이혼당한 그 아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리고 울음과 탄식으로 봉험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밥 먹듯이 이혼을 하면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악함으로 죄악으로 그 가정을 막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혼당한 또 아내들은 그 어린 아내들은 그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함으로 여호와께 재단을 데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봉험물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다른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삶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 봉험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에게는 그에게는 영이 총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삶과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왜 일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원하시고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원하시는가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한 결혼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 후에 결혼의 생활 결혼의 삶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경건한 자손들을 두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신 계획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은혜들을 다 버리고 있다라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여화가 이르노니 예 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를 여기서 대표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 증인 세우시고 증인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아내를 맞이하여 남편을 맞이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돼서 부부가 돼서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가정 그러나 자신의 어떤 정요 자신의 욕심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이웃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뭐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는 가정폭력 남편들이 아내를 폭력해요 또 아내들이 남편을 폭력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폭력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폭력하고 그리고 그 폭력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 아동학대라든지 뭐 보시면 알잖아요 텔레비전 뉴스 신문 보시면 알잖아요 군대 안에서도 막 이런 폭력 다 옷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가려지는 곳만 그렇게 때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요아의 말입니다 만군의 요아가 말한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액상들의 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지만 말은 말라기가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 가정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일들 하나님 정의상고 맹세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혼하고 가정에서 폭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코랑대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정 부부관계 자녀들의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이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결혼할 때는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땐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가정이 이혼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학대받고 아내들이 폭력으로 남편들이 이런 거짓을 행하는 악행으로 하게 되는 이 가정들 부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주인에는 여기 대구 신앙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성기던 내담교에서도 꼭 장로님 피택하고 이렇게 성교할 때 꼭 가정으로요 가정으로 이 확인서를 보내요 당신 남편이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당신 남편이 안수집사로 당신의 뭐 아내가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피택이 됐습니다 가족 동의서를 받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장로고 엄마가 아내가 권사고 그런데도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밖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도 가정에 가면 막 원수처럼 그래서 부부 동의서 가족 동의서를 다 받아 자녀들까지 사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는 집뿐이 아니다 장로면 분명히 나 아내가 자녀들이 온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기에 동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이 집분 감당하겠습니다 가족 동의서 가족 서약서를 다 받아 신앙교회 갔더니 역시 장로님도 임직하는데 그 부부 아내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서약해요 한세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임직하는데 그 아내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서약합니다 권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하는데 그 남편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정 축복의 가정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기에 폭력 이혼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건강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남편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 예배와 예물을 고발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가정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이혼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증인되고 믿음으로 이룬 그 가정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와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며 그 버림받은 여인들의 그 눈물과 울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봉험물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이 가정의 타락 부부의 타락 남편과 아내의 타락 그리고 그 가정의 폭력들을 하나님 정말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하나님 믿음의 가정 그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 가정의 폭력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자녀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 믿음으로 자자선선 믿음의 명문감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서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그 자녀들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고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안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안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